쏘니! 쏘니 뭐해? 벌써 뭐하고 있어? 쏘니야 왜 의자에 올라와 있나? 쏘니가 잘 락본 했지만 예전처럼 뛰어놀지는 못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심심해 하는게 보이네요 쏘니 뭐하는거야? 쏘니야 그래도 잘 락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요즘 쏘니는 제 배나 다리 위에 올라와야지 잘 자더라구요 소니가 어릴때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도 하나도 무거웠는데 요즘 좀 컸다고 해본 무게가 좀 나가네요 쏘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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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 써니 바 참